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영생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아버지시여 복을 주신 분도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자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노마서 25번째 말씀 제목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죄의 종과 의의의 종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리고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죄의 종이 죄의 종이 죄에서 해방되면 해방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종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이야기니까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각각 맺는 열매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이 맺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맺는 열매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 맺는 열매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맺는 열매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죄의 종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좀 바르게 살 때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의의의 종인 것 같고 순정의 종인 것 같고 안 그럴 때는 이건 죄의 종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마음으로만 지어도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하니까 아휴 절대로 안 되지 사망이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죄 짓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형제에 대여 나아가라 욕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꾹꾹 눌러 참는다고 해서 되나 이거죠 그러다가 참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가 분통 터뜨리는 일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욕지거리 한번 해주고 싶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또 죄의 종으로 갔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래도 자유가 없고 저래도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이럴 때는 죄를 안 져서 자유한 것 같은데 저럴 때는 죄를 져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또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진실을 좀 알아봅시다 오늘 자 그러면 15절 한 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끝났는데 15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되냐 그런데 뉘앙스가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겠느냐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결과를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문자대로만 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원에 갔든지 부흥회를 했든지 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죄라고 여겨지는 어떤 습관이 있죠 그것이 끊어졌다라고 칩시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막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미운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또 질투도 없어졌어요 또 형제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다가도 그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남을 비방하다가도 그런 비방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참 잘 됐죠 일단 잘 됐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 끊어졌던 죄가 다시 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분은 은혜 받은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니 은혜 아래에 있으면 분명히 죄를 지울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죄가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옛날처럼 남도 비방하고 판단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울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받은 은혜는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진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육체를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울 수 없다 죄가 뭔지 아세요? 비방하는 게 죄예요 비판하는 게 죄예요 가장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비방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몰랐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짜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니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비방하는 타인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 우주 만물도 그냥 하나 전부 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비방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옳은 거야 왜?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할까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잖아 이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만 판단하는 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자 우리도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자 요한 1서 3장을 좀 펴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부터 11절 요한 1서 3장 8절 자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죠 죄가 뭔가 하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줄 모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면 마귀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판단 생각 그 마음이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자 이것이 마귀 마귀와 같이 처음부터 범죄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장자의 개념이에요 장자의 개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여기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는데 첫째 것으로 범죄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것으로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겉사람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이게 전부 다 첫 번째 것이에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 죄를 짓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줄 아세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백 점짜리들만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자체가 마귀고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 그 단어 자체가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비방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은혜 아래에 들어가 오면은 그것이 멈춰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진실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전부 진리로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모르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뭔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 마귀가 육체야 육체 그래서 이 마귀로는 나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죽으신단 말이에요 육체를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처럼 육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이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온몸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죠 그것을 멸하려 했다 내가 가르쳐 줘서 그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 그러면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예요 시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왔으니 나도 처음에는 범죄하다가도 나중에 깨어나면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도 첫 번째 것으로는 죽어요 두 번째 것으로 살아나요 자 그러면 구절을 읽고 있어요 구절, 구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난자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강아지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먼지 한 톨까지도 우연히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눈이 떠져서 그걸 이제 아멘으로 자각을 하는 사람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자각이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모르면 모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버렸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난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온 거죠 내 육체로 온 거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땅에서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올려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왔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왔다가 여기서 살면서 육체를 잃고 살면서 각종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마치 내 몸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들은 뭔가 하면 손과 발 이런 지체와 같은 거예요 지체와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이 나라고 하는 몸이 세상 일을 경험하려면 손이 하고 발이 하잖아요 눈이 하고 지체가 하고 있죠? 지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이 지체로 개별화 시켜서 우리 육체의 영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손가락처럼 발가락처럼 이 지체들처럼 그 지체가 이 세상에 와서 경험을 해요 경험을 손이 경험하고 발이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감지하고 있어요 내 몸이 감지하잖아요 몸이 그렇죠? 몸 따로 손가락 따로 있어요? 그냥 한 몸이지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닌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창조예요 창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난 자예요 그 자는 죄를 짓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짓죠 왜? 이 실체를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실체를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비방한다고 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판단을 해 좋은 거 나쁜 거 옳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그건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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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씨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신이에요 신 그 신이 우리에게 거한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범죄하지 못한다 범죄하고 싶어도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범죄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실체를 몰라요 내가 땅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것은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마귀 짓을 했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오해했네 이렇게 되겠죠 드러났잖아요 동시에 또 뭐가 드러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 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 형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진리니까 진리니까 본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준 그 본을 깨달아서 수용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봐요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잖아 그러면 옆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요 너도 똑같은 존재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면 비판이란 말이죠 비판 판단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 이것이 사랑의 반대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본문으로 다시 와서 15절을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이나 분명히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법 이게 노모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각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율법에 아래에 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볼 줄 모르면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대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겉에 것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우리가 피부로 감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이 율법인데 그걸 사랑으로 못 봐요 사랑으로 못 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 세상 일이 겉으로 나타났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죠? 모든 것이 그렇죠 그렇게 볼 줄 모르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느냐 율법 세상을 밖으로만 보면 비판하는 죄를 짓게 되어요 한번 뉴스를 보세요 뉴스 거리를 보면 분명히 저런 나쁜 놈 저런 좋은 놈 착한 놈 안 착한 놈 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비판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 왜 비판을 할까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보니까 간단해요 뉴스 한 번만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율법 세상을 밖으로만 보면 뉴스 거리로만 보면 비판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러므로 자신이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요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죠? 뉴스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이 헤아림을 받아요 왜? 하나로 못 봤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비판을 했었구나 내가 다 이걸 나눠가지고 비판만 했었네 판단만 했었네 그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지 뭐야 그게? 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영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본 자기를 나중에 발견해요 안 해요? 하게 되어요 내가 이렇게 다 비판만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율법 세상을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죄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무엇으로 봐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로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볼 줄 알아야 죄의 종이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진짜 못 살겠죠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뉴스를 봐도 판단하면 안 되고 배우자가 나를 건드려도 그냥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아들, 딸이 엄마한테 막 대들어도 그래, 그래,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래야 되고 참 은혜 아래에 있기 힘드네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편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게 편해요 사람은 나쁜 건 나쁘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래야 속이 편하고 그렇잖아요 소화가 안 되다가도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싱거워요 정말 판단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판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뭔가를 좀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해서 보는 거예요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떠한 것도 비판 안 해요 나는 그는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만 보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아요 겉으로는 악인도 나오고 선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만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은혜 아래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분으로 육체를 입은 아들 신들이에요 이 진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이 전체의 영이라고 한다면 아들들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영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부분적인 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버지의 영이 나도 아버지의 영으로 왔지만 저 사람도 아버지의 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버지의 영이 나와 저 사람에게 함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당신이기도 하고 당신이 나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구상의 모든 공기가 하나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지구상의 모든 공기 이건 다 통하잖아요 통한데 건물마다 건물마다 들어있는 공기가 또 있겠죠 그런데 그 건물마다 들어있는 공기는 부분적으로 공기가 다르겠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한 공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있는 공기가 부분적이면서도 모두 하나인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공기라고 치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공기와 당신이라고 하는 공기가 뭐 달라요 똑같은 공기잖아요 똑같은 공기 이쪽 방의 공기와 저쪽 방의 공기가 뭐 달라요 좀 탁하고 깨끗하고 맑고 이런 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외부의 공기가 샥 들어와서 다 똑같이 돼버리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영동포에 있는 어떤 건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늘 노숙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추우니까 제가 갔던 그 건물로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복도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다 갔다 노인이신데 남자 노인이신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중얼거리더라고요 나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봤더니 혼자 그러는 거 혼자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버떡 들었냐면 어? 내가 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노숙자인데 또 정신도 좀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네? 내가 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나는 나대로 여기서 경험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똑같은 나지만 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저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마스크 한 뭉치라도 좀 드리려고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마스크 안 쓰신 거 보니까 마스크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야야 마스크 있어 있어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가서 주선주선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관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경험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영이구나 난 그걸 거기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관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육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실패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어떤 육체에 보낼까도 전부 다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런 거라면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다 나름대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 그건 형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아예 형제가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안다고 해도 내가 나한테 보여준 그 형제 나한테 알게 해준 그 자매 어려운 자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초월적인 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람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초월적인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의 의식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떤 사람들은 진리만 알면 되지 뭐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자 그래서 율법 아래와 은혜 아래의 근본 차이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못 보는가 그 차이에요 죄라는 것도 죄라는 게 뭔가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완벽하게 알았다라는 증거예요 우주만물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사람이 왜 왔고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판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더 이상 자 요한이서 4장 20절 봐요 요한이서 4장 20절 요한이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쉽게 말하면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차원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을 의미해요 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옆사람도 그와 똑같은 영이고 좌측에 있는 분도 우측에 있는 분도 전부 다 그분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형제를 보는 형제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보이죠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형제 모든 자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비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16절을 갑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여당, 야당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 순종하면 여당의 종이에요 야당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에요? 야당의 종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 다스리는 자에게 예속이 됐다라는 뜻이죠 죄가 다스리면 죄의 예속이 된 거고 의가 다스리면 의의 예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드리냐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의 종 또는 순종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는 의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뜻이 뭘까요? 죄는 비방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판단, 그 비판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실체를 모르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실체를 모르고 비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럼 그림자가 죽은 겁니까? 실체가 죽은 겁니까? 그림자는 죽어 있는 거지 원래부터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판 자체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것을 네가 실체처럼 그러고 있잖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판단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 이건 또 뭔가 하면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진리를 잘 듣는 것 천국의 비밀을 잘 들어서 깨닫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모두 사랑이었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들음은 모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마음이니 이것을 의에 이르는 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의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의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보는 것이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좀 몇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비판은 진실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경우든지 비판할 것이 없는데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허상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환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고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자기도 비판을 받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셨죠? 전부 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또 받죠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모든 아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육체로 보낸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육체로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해 준 거예요 부여해 줬다기보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부 다 그래서 육체를 잇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도록 설계를 하셨고 모든 법칙들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떤 아들은 왕으로 어떤 아들은 거지로 어떤 아들은 사장으로 직원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 또는 여자의 몸으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다양한 창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런 속사정을 모르면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절을 읽어봐요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과 동업으로 창조를 체험하고 있음을 모르면 모두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측량한다라는 뜻이에요 측량 헤아린다 측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대 율법을 갈대 상자라고도 하고 갈대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로에 가면 금갈대 금갈대로 측량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죠 이 측량을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 측량하면 그건 비판이에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금갈대가 되어서 사랑으로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랑으로만 측량되기 때문에 옳게 측량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라 하지 말아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이러다가 세상이 아수라 장애가 되면 어떻게 해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완전한 상태예요 지금도 우주만물이 현재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실수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만 있을 뿐이지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 비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냐면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의 행동이 좀 그래 이 사람은 행동이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뭘까요? 들보가 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티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판단하는 자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체계 마음의 생각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형제의 삶의 방식이 티로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사네 이 친구는 이렇게 사네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네 저 친구는 저렇게 한다네 이러면서 전부 다 티를 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들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들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 있는 사람이 남의 형제의 티를 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신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어찌 그 판단으로 형제의 티를 고치겠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티를 빼리라 먼저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랬죠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겉에 것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겉에 것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릇에 겉만 번지르르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 속을 깨끗이 해야 되지 속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에 것을 중요시하고 겉에 것만 보고 있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 밖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는 자 겉만을 중요시하는 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줄 모르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그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 들보가 빠지면 형제의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형제의 티가 보이는 것은 자기 들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들보가 빠지면 형제의 티도 이제 안 보여요 결론적으로 죄의 종은 비판하는 자예요 알았죠? 죄의 종 이게 막이란 말이에요 비판하는 그 생각 순정의 종은 비판하지 않는 자죠 간단해요 죄의 종은 비판하는 자 순정의 종은 비판하지 않는 자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와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일에 먼저 감사만 할 줄 안다면요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먼저 하세요 모든 일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위에서 말씀하기를 죄의 종으로는 사망이고 순정의 종으로는 의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했다면 누가 사망이고 누가 의로운 자인가 의문이 남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너희도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게 17절 다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종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의 종이 있고 이 사람은 의의의 종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누구든지 본래 죄의 종이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죄의 종이었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아 누구든지 처음에는 죄의 종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의의의 종으로 마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아들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누구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죄의 종으로 이것이 사망이네 이렇게 깨닫게 되어요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상식증 그렇게 설명도 했잖아요 자고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왔어요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왔다라는 사실 그러나 기억이 상실되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기억이 다시 살아나겠죠 살아나는 것이 뭔가 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기억에서 기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잔다 그런 거예요 그걸 허물과제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죽었다 잔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깨워서 살아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 본문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 그걸 마음으로 순종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또는 잠에서 깨어나는가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때가 깨어난 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밖에서 가르쳐준 교훈 성경을 읽어도 밖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통해서도 밖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교훈의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교훈의 본보기를 그러니까 밖에서 가르쳐준 그 교훈의 본보기와 똑같이 내 마음에서 순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처음에는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육체를 잇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살면서 모든 온갖 체험들을 다 하죠 온갖 비방들을 다 하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사람이 기억상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죄의 종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이제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다 그런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은혜를 받아서 밖에서 가르쳐준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진리로 듣고 깨어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보니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잠을 더 자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아 나 좀 깨지마 나 더 자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실상을 모르고 잠자면서 했던 모든 판단이 죄였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던 그 죄에서 이제 해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는 원수가 무언가 하면 이 세상이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그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 19절로 갑니다 본문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한 달락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연약한 것이다 라는 뜻이고 영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예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잘 몰라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해야 돼 사람의 예대로 이게 안드로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예 이게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차원을 굉장히 낮춰서 비유로 설명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한다 사람의 그 낮은 의식 차원으로 내가 설명을 할 테니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계속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자대로는 문자대로 보면 사람의 예예요 이게 사람의 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뭐냐면 네가 손으로 짓는 범죄 눈으로 짓는 범죄 발로 짓는 범죄가 다 불법이잖아 너희 몸은 이게 하나인데 이 지체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불법을 저지른 거지 이와 같이 이건 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지체는 손, 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지체는 뭐겠어요 생각이라고 생각 그래서 지체는 생각이고 의식이에요 의식 이해가 됩니까? 지체가 뭐냐? 사람의 의식이라고요 의식 그래서 사람의 예도를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신의 생각이 지체예요 육신의 생각 계속 읽어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뭐냐면 너희 육신의 의식, 육신의 생각으로 부정과라고 그랬죠? 부정과 부정이 뭐냐면 오해했다, 오판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판단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그게 오판이라는 뜻이에요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봤으니까 다 오해죠 오해예요 그걸 부정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 그 다음에 불법, 불법에 내주었다라고 했죠 이 불법은 사랑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 사랑이 아닌 거 사랑으로 못 보고 있는 거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에 내주어 사랑이 아닌 것에 이른 것 같이 이런 거예요 사망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불법은 사랑이 아닌 거니까 사랑이 아닌 것에 내줬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이죠? 그 비판하든, 그 오판하든, 그 오해했던 그 생각들 그 생각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육체를 따라 비판하는 것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너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네 의식을 이제 잠잠해라, 잠잠시켜라 네가 비판하는 모든 것이 틀린 거니까 틀린 거니까 그걸 좀 잠잠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는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판단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판단으로 했던 비판 그것과 구별된 것 이게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이것이 거룩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거룩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이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죄의 종이 우리가 처음에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지름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 번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밖을 잠잠하게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길 힘 써야 됩니다 밖의 것은 바다를 봐도 밖에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 밖의 것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밖의 것은 사랑으로 못 보면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있죠 그러면 그거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토브 에클레시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크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나를 판단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옳고 그런 것도 있고 분명히 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모든 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그게 못마땅하게 여길 때는 나쁜 하나님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편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것만 보면 비판의 대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잠잠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눈을 돌이켜서 눈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내면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 진정한 것은 얻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밖의 것으로만 향하고 있으면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어요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있으면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밖에 것을 너에게 전부 다 조성해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 아버지와 같은 의식을 갖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버지의 눈을 갖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비판하고 있는가 비판하지 않는가 비판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했네 그래서 내 내면에 가서 만나시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맞지? 다 사랑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너는 비판만 했냐?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족한다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족해요 이렇게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을 봅니다 본문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의식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죠 되죠 이것이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자유롭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워요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고 반대로 생각하면 의의의 종이 되면 어디에 대하여 자유로워요 죄의 대하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죄의 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죄의 종은 뭐예요? 비판하는 거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쪽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 이렇게 소속을 둘 중에 하나를 잘 분명하게 그 소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의 종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의식은 더 차원이 높은 의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의 종으로 일단 왔으면 죄의 종으로 다시 갈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가 뭐예요? 언제예요? 그렇지 죄의 종에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니? 이걸 질문하죠 그런데 주님이 전부 다 처음에는 우리를 죄의 밑으로 율법 밑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봤더니 육체의 판단 다 이렇게 꾀를 쓰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는데 그 열매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지랄을 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아요 헛지랄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가짜를 줘서 가짜를 먹고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잡을 때 미끼를 써요 안 써요? 미끼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미끼를 물고 먹었더니 결국은 죽었죠 물고기가 나와서 죽잖아요 바로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은 얻는 열매가 뭔가 하면 사망이 된 것 그러니까 죽은 것 죽은 것을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의식에 맡기고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의식 수준으로 살아봤더니 무엇을 얻었느냐 알고 보니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열매는 실패와 좌절이요 고난과 번민과 쓰라린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래서 바닥을 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쳐요 바닥을 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망에 속한 환상일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세상 사리가 그런 거예요 환상이라고요 환상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일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일이 부끄럽다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그것이 사망에 속한 환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초등교사 밑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초등학교 교사 밑에 맡겨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고 쳐봐요 대학교에서 높은 학문을 배우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체험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부 다 계획해 놓은 것들이에요 진짜 평강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짜 생명을 위해서 살아보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간 이제는 그러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죄의 종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알지 못했던 이전 상태에서 해방된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식이 점점점점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그래서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갈 기회만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2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 종이 되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생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들들이 처음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의식 수준으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죠 이때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지금은 마치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살아난 사람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것이 거룩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진리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것을 알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지식이든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혀서 알아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술도 배워서 알아진 것이고 학교에서 배워서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을 이미 알고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을 알고 있는데 다만 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거죠 자고 있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배워서 여기서 배워요 이 세상에서 배워요 그러면 그것이 열려요 열려 내가 이거 아는 것이네 이렇게 열린다고요 자 운전을 배우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배워요 배우니까 점점점 지나다 보니까 하게 되죠 이게 그 사람이 배워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배우니까는 원래 하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는 몸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상이 뭔가 하면 이미 알았던 것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았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이에요 잘 못 믿겠죠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바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했죠 이게 아멘아멘한 거예요 아멘아멘 처음도 진실이고 나중도 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본인을 소개한 바 있었죠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서 올라간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본 것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미 전부 다 알고 있고 이미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들도 갈수록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것은 모르던 것을 알아진 것이 아니고 알았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알았던 것이 이미 알았던 것인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이 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지는 못해요 아 이게 내가 알았던 것인데 이제 생각이 나네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새롭게 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말을 들어야 기억이 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서 알고 본 것을 말해줘야 우리들도 그래 그래 하면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깨어날까요? 하늘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환상만 더해지는 거예요 환상만 더해져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알던 길을 지나갈 때 내가 여기를 지나갔네 예전에 여기 내가 지나갔었어 이렇게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그게 나죠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그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나죠 그 기억이 안 나죠 그와 같이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틀린 말씀을 들으면 환상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재림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워서 옛날부터 배워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허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관광하러 와가지고 거기를 왔다 갑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장소 거기다가 입 맞추고 가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두 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왜곡된 말을 계속 들으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기억이 본인들이 다 알고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비유를 했지 비유 아닌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면 이제 우리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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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안 것처럼 됐지만 여기서 새로 안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에 싹쓴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싹쓴 사망이다 죄가 주는 보수는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게 너 수고했다 그동안 하고 건네주는 풍삿이 뭔가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환상이었다 뻥이었다라고 여겨질 때 그게 사망이에요 그것을 준다 이거예요 싹쓰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어쨌든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사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상대적인 것을 알아야 이 반대편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수준이 너무 어리잖아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덧없는 것이다 이건 분쟁만 하는 것이다 싸워만 하는 것이구나 육신의 생각이 창조한 이 세상 일이 허무해질 때가 와요 허무해졌구나 이렇게 덧없고 허무한 결과들이 모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실체가 아닌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죄의 종으로 집어넣어요 초등학문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 허상이었어 뻥이었어 사망이었어 이렇게 알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은사를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섭리 그것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들을 육체로 보내요 우리 육체에 보내서 사망에 해당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세요 전부 다 죽은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모형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사랑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생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영생이에요 처음부터 왜 우리가 어디 있다가 왔기에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죠 그럼 여기 육체로 와도 역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액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입고 온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죠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의 종으로 바뀌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생이었는데 모르다가 의의 종으로 전환되면서 그 의식 수준이 바뀌면서 아 이게 처음부터 영생이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육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죄의 종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온 너는 장자로서 죽어야 장자로서는 죽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생을 살 수 있잖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내려온 순간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사도가 요한이소 쓴 이유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안 했어요 영생이 너희에게 이미 있었어 그런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책을 썼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생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언은 영생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었음을 증언한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또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나의 선택과 아버지의 선택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이걸 선택했는데 네가 선택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놔뒀다라든지 그런 오해를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의 선택이 먼저일까요? 아버지의 선택이 항상 먼저예요 생각도 있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 이것도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부모라고 해요 부모는 아들을 낳는 자죠 그래서 아들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부모가 낳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낳아줬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런데 처음에는 죄의 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사망이구나 환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때,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선택이 없이 나의 선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아버지의 선택은 나의 선택이에요 또 나의 선택은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뭔가 하면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은 뭘 만들어요? 창조, 창조 생각은 창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율법 아래에 계속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빨리 전환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판단이 그러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밀어 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겠죠 하나님은 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하나죠 하나 됨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진실을 믿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원하고 구하고 이런 것은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형으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다 과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라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넣어준가 하면 아버지가 넣어주고 있었죠 그 생각을 그러면 지금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는 어땠을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깨달아졌다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이전에도 역시 내가 자고 있었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생각들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아버지가 넣어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를 계속 창조하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현실이 그 생각에 의해서 창조된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환경과 처지가 있죠 마음 상태가 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거라니까 그것이 내가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인데 아버지가 선택한 거죠 또 아버지가 선택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거죠 동시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와 하나로서 원함이 다시 따르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신 아들 신 이렇게 하나로 전부 다 하나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원함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원함이 달라진다 그 이전의 원함과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나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아들들이 맞다면 아들들이 맞다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버지가 판단한 것이요 아버지가 판단한 것이 내가 판단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면 아버지도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우리 각자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아들이죠 아들로서 지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상을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할래당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봉사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원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봉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돕고 형제 자매를 도와서 이 천국 복음이 널리 확장되기를 원할까 그런 계획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죄의 종에서 떠난 죄의 종에서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는 그 전에는 그냥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사는 것만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르잖아요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봉사를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걸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셔요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으니 한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의식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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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